나는 연예계 패셔니스타 나는 아침봉 패셔니스타 나는 30대로 보이는 연예계 대표동환 나는 레드벨벳 아이린 누나인 대표동환 나는 대한민국 3대봉 봉준호 이봉원 그리고 봉태규 나는 대한민국 3대빈 원빈 현빈 그리고 하빈 공감대가 있을까 싶은 두 사람이 만나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비공감 댓글 아침봉 수요일 코너 비공감 댓글 시작을 했고요 아침봉 고정 게스트입니다 코미디언 송아빈씨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는 라디오니까요 카메라 보고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수요일의 남자 송아빈이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번에는 이제 공연 때문에 어디 부리도 있고 하셔서 잠을 사실 푹 못 주무시고 오셨잖아요 근데 오늘은 잠을 푹 주무시고 오셔서 아 피부가 너무 곱네요 바로 먹이고 한방 먹여요 아니에요 진짜로 저 깜짝 놀랐어요 너무 곱네요 그렇죠 어제 팩한 보람이 느껴지네요 네 너무 고와요 하빈씨 보면은 저는 그런 생각 했거든요 저희가 사춘기 때 사실은 여드름 같은 게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하빈씨가 제가 약간 우유 냄새가 진동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도 했고 해서 사춘기 때 모습 같은 느낌이 있어요 피부를 보면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 사춘기가 지나고 약간 변성기가 남아있는 한 고3 정도의 느낌이네요 너무 디테일해서 너무 살짝 킹 봤습니다 은희띠님이 깨 송아빈님 이제 고정인가요? 춤봉 첨지 아버지 성공하셨네요 라고 보내주셨고 박혜영님이 지난주 아침봉 인별그램에 하빈씨 하체 모자이크된 사진 잘 봤습니다 손으로 눈 가리고 맞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어떠셨나요? 저희가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 당시 하빈씨께서 정말 수영복 같은 바지를 입고 오셨잖아요 마치 사이클을 탈 때 같은 저는 청바지 중에 그렇게까지 꽉 끼는 청바지를 판매하나 처음 알았어요 너무 널널하신 거 입고 계시고 그렇게 하면 하체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가끔씩 살짝 조화주는 거리로 해야 피부 혈액순활도 좋고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좀 공개를 하는 게 조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공개를 못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또 굉장히 통이 있는 바지를 입고 오셨어요 저번주에 올리신 사진을 보고 모자 사진을 보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어떤 충격이죠? 이렇게 나를 좋아주신 줄 알았는데 나를 이렇게 싫어하셨구나 이렇게 나를 공개적으로 세계적인 플랫폼인 별스타에다가 그래서 오늘은 통바지로 통바지로 하나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널널라 와이드 팬츠로 통바지를 입고 성큼성큼 저에게 걸어오셨잖아요 스튜디오 드릴 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하체를 더 보여드렸어요 제가 네 그래서 성큼성큼 걸을 때마다 그 통바지가 펄럭이면서 네네네 살에 찰싹 달라붙을 때마다 하빈씨가 가지고 있는 그 매력을 감출 수가 없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장원빈님이 이분도 원빈이에요 아 원빈님 오늘 하빈님 봉디랑 티키타카 잘 맞아서 제일 기다리는 게스트입니다 다만 하빈님 소개 멘트 때 원빈님이 언급되면 동명이인이라 움찔합니다 오늘도 잘 들을게요 근데 사실 원빈님도 움찔거리지 않아도 되거든요 움찔거리 정도 되시나요? 아니 되시나요? 저희 인별에다가 댓글 한번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 가서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빈씨가 뭔가 나에게 당하고 있다 봉딜에게 네 맞아요 근데 하빈씨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많이 느낍니다 아 정말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죠? 저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서 누구를 공격하거나 이러지 않는데 아 그래요? 봉딜님은 너무 악한 사람이지 않나 아니 근데 제가 제가 하빈 이제 고정 게스트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빈님을 인벽을 해서 좀 찾아봤는데 최근에 다른 코너에 나가서 누군가를 굉장히 공격하시던데 아 그렇군요 아 그거는 그래서 제가 오늘 기대하고 있습니다 뭔가 짜오신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네 일단은 너무 짜왔다고 해서 너무 따자락 보여주면 재미가 없고 알겠습니다 흐름에 맞게 적재적수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혜수님이 네 하빈씨 너무 팬이에요 전에 대구에 코미디 공연하러 오셨을 때 저한테 하트 날려주셔서 심쿵했던 기억이 아 또 받으신 분이시구나 아 결혼을 앞두고 있지 않나요? 아 이게 아 이거는 무대에 쓰는 아티스트로서 퍼포먼스라고 쓰죠 아 그런거죠? 아 그런거죠? 절대로 사진이 들어가지 않는 그러면 보는 라디오로도 하트 한번 날려주세요 네네 제가 공연을 사는게 이렇게 얼굴 꽉찬 하트를 이렇게 보여드리고 하거든요 저 크로즈업 가능할까요? 네 가능할까요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좋아 죽으시거든요 아 이게 진짜 이런거랑 그리고 또 하빈씨의 매력이 네 입술이잖아요 맞아요 그 하트 한번 다시 보여줄래요? 하트 와 입술도 같이 부각되면서 어마어마한 하트네요 보는 라디오를 이거 캡처해주시겠어요? 우리 제작진들 네 한번 캡처해주세요 진짜 이거 한번 찍어주세요 하빈님의 하트 잠깐 하빈씨 기다려주세요 이거를 보려고 입술까지 공연장에 오신 분들 많으시거든요 놀랍네요 이건 제가 무대 딱 끝날 때 커튼콜 때 딱 한 명 한 명씩 아이컨택 하면서 딱 해줄 때 정말 좋아하세요 아 정말? 네 정말 좋아하세요 그 공연은 좀 어떤 그 지금 그 하트를 보내는 거는 매번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 특별할 때만 하는 걸까요? 매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더 특별한 거는 직접 와보시면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아 거기에 또 뭐가 있나요? 확실히 놀랍네요 정말 정말 저는 퍼포먼스입니다 공연으로 하는 김태환님이 하빈씨 오늘은 어떤 썰로 재미지게 해주실지 벌써부터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기대를 하신 분들이 많아요 하빈씨 나올 때마다 진짜요? 의상부터 해서 아 제가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살짝 부담이 되긴 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의상을 조금씩 사야 되나 네 기대 많이 하고 있어요 노래를 들을 텐데요 송하빈씨의 추천곡이에요 존박의 니생각 이거를 추천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 제가 존박 닮았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학창 시절에 네 제가 슈퍼스타 K2 딱 존박이 나왔을 때 제가 제일 이제 그 당시에 존박씨가 허각씨와 같이 인기가 어마어마해질 때였죠? 센세이션을 일으킬 때죠 네 그때 저희 학교가 더블 자켓이었는데 교복이었는데 네 그 모습이 너무 닮고 비슷하다 얼굴도 비슷하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럼 그 당시에는 헤어스타일도 약간 존박씨처럼 앞머리를 내리고 내렸죠 다음 주 기대해봐도 될까요? 제가 이건 한 3주 기다려주셔도 될까요? 지금 기르고 있거든요 머리를 지금 애매한 위치에 있어서 앞머리가 아니 그래도 하빈씨라면 어떻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다음 주에 해보겠습니다 뭐 샵을 가든지 해야겠네요 여러분 다음 주에 기대해주세요 네 존박 닮은 꼴 하빈씨의 추천곡이에요 존박의 니생각 듣고 올게요 존박 하빈씨와 뭐라고 할까요? 존박씨가 나이가 더 많죠? 네 훨씬 형님이십니다 네 존박 닮은 꼴 하빈씨의 추천곡 존박 니생각 듣고 왔고요 본격적으로 비공감댓글 사연 만나볼게요 출생 세대 직업도 다른 저와 송하빈씨가 여러 분이 보내주신 사소한 논쟁과 갈등 상황을 각자의 생각대로 공감을 해드립니다 의견 자유롭게 마음껏 보내주세요 50원에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연 소개된 모든 분께 바디워시 세트 정말 하빈씨랑 잘 어울리는 상품이네요 왜 잘 어울리죠? 뭔가 바디워시 이런 거 제 몸에 뭐 냄새가 나네요 향이 나니까 우유 향이 나니까 뭔가 굉장히 상쾌한 느낌이 나잖아요 아 밀키암으로 보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보내드릴게요 본격적으로 비공감댓글 시작해볼게요 여러분도 사연 들으시면서 생각나는 의견 있으시면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하빈씨가 읽어주실까요? 6384님 사연입니다 2대2로 친구랑 미팅을 했는데 친구랑 저 동시에 꽂힌 남자가 있어요 제 이상형인데 친구가 그 남자에게 적극적으로 대시해서 이번 주말에 영화 보기로 했다는데 포기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죠? 하빈씨 이제 미팅을 나갔어요 근데 친구와 딱 겹쳤어 근데 무언가 된 건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친구가 먼저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같은 상황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저랑 같이 했던 그 경쟁자가 생기기 괜찮나요? 저랑 비슷하다면 저는 도전합니다 조금 차이가 난다면 저는 포기합니다 아니 근데 원래 어떤 만남이라고 하는 건 사실 사람마다 취향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근데 저는 딱 5분이면 딱 알거든요 그 느낌을 여성분이 딱 날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는 진짜 5분 5분도 안 걸려요 5분을 봤는데 되게 애매해 애매했어요 애매해 하빈씨한테 마음이 있는 건지 아니면 하빈씨 친구들한테 마음이 있는 건지 되게 애매해요 그럼 저는 딱 미팅 때까지만 최선을 다해보고 미팅 끝났을 때 분위기가 이상하다 그건 저는 바로 포기합니다 애프터신정 절대 안합니다 딱 그 2대2 미팅에서만 딱 쇼부를 봅니다 저는 만약에 63, 84님 84님 같은 상황이면 저는 고백을 할 것 같아요 바로요? 네 나랑 한번 만나보자 근데 지금 내 친구랑 만난다면 그거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거라 할지라도 어쨌든 나의 친구와 어떤 썸이 있는 거니까 나는 그러면 너를 못 만난다 그냥 있는 솔직히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네 그럼 친구한테 조금 미안할 수도 있잖아요 우정이 영원할 거라고 대부분 생각하잖아요 생각보다 우정은 영원하지 않고요 그리고 우정이 좋은 이유가 뭐예요? 사과가 가능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거는 뭐 친구랑 사귀고 있는 게 아닌 거잖아요 네 뺏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조건인 거잖아요 선의의 경쟁 선의의 경쟁이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저라면 살짝 좀 한 발 물어 날 것 같습니다 신연우님께서 포기해야죠 내 인연이 아닌 거예요 친구의 적극성에 박수 보내야죠 박유한님은 박유한님은 의견을 한 표 의견을 한 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연이라고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적극적인 사람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오는 거라는 그런 과들 그런 과들 전월적인 전월적인 네 확실히 저희는 적극적으로 해야 쟁취할 수 있고 맞아요 저희가 치크하게 기다리면 절대 안 오잖아요 왜냐하면 마음이 있다면 솔직하게 전달을 해주고 네 약간 지금 하빈씨가 짜온 게 뭔지 아닙니다 네 그게 뭔지 약간 저는 봤어요 지금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명확하게 봤어요 4부에서도요 송아빈씨와 비공감 댓글 이어갈게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교입니다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교입니다 아침봉 수요일 4부 시작이 됐고요 저와 같은 과 비슷한 입술을 소유한 송아빈씨와 비공감 댓글 함께하고 있습니다 결혼 유무 출생 나이도 다른 저와 송아빈씨가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소한 논쟁과 갈등 상황 각자의 생각대로 공감을 해드립니다 50원에 유료 문자 샵 1077 기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 가능합니다 사연 소개된 모든 분께는 바디워시 세트 보내드릴게요 계속해서 송아빈씨와 비공감 댓글 사연 만나볼게요 이번에도 하빈씨가 읽어주세요 김혜영님 사연입니다 추석 같은 명절때 고향에 가면 친척 어르신들이 매번 똑같은 잔소리를 하시거든요 이 잔소리를 매번 하고 있다는 걸 잊고 계셔서 다시 하시는 걸까요? 알면서도 하시는 걸까요? 억양, 말투, 내용까지 모두 같은 잔소리를 명절때마다 계속 들으니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공감냅니다 하빈씨도 그럼 혹시 명절때 이렇게 기억에 남는 잔소리가 있을까요?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코미디를 한 지가 한 6년 됐거든요 이 일을 한 지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엄마가 언제 취업할 거냐고 했어요 우리는 맞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부정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일을 하고 있는데 아들아 언제 4대 보험에 가입할 것이냐 이게 프리랜서의 비예요 근데 올해가 싹 들어갔습니다 올해요? 이제 고향이 잘 되고 나서부터는 그 말이 싹 들어가고 싹 들어가고 저희 엄마 푸사가 고양이 사진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진짜? 네 이거는 인정받은 거죠 아들이 잘 됐는데 아들 사진이 아니라 고양이 사진으로 춘봉 첨지 사진으로 야 그것도 놀랍네요 너무 감사해요 혹시 그러면 근데 하빈씨가 지금 뭐 이제 결혼을 앞두기는 했지만 그전에도 요즘 결혼을 하는 연령대를 생각해보면 그렇게 많은 게 아니어서 결혼과 관련된 잔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죠 아 그거까지는 거기까지는 아니었는데 요즘 조금 올해 조금 들은 얘기는 애 바로 가질 거지 아 이와 관련된 네 그렇게 많이 접근되더라고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바로 저희는 생각이 있습니다 라고 열심히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죠 김태희님께서 할 말 없어서 그래요 이해하셔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근데 이 말도 맞는 것 같아 왜냐하면 어르신들 사실 명절 때 말고는 뵐 일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서로 사실 알고 있는 정보도 그렇게 많지 않고 하니까 그냥 스몰토크였던 거죠 스몰토크 맞아요 2666님께서 추석 당일에 사귀면 크리스마스가 100일이래요 어른들 잔소리하시면 지금 고백하러 간다고 하고 그 자리에서 나오세요 이거를 샌 게 더 놀랍네요 대단한데요 아 추석 때 사귀면 100일 크리스마스가 놀라운데요 좋은데요 그러면 크리스마스랑 100일을 한꺼번에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큰 장점인 것 같아요 큰 장점이죠 네 기념일을 한 번에 챙긴다는 게 맞아요 이 비용적인 거나 정신적으로나 네 너무 건강한 정신적인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또 선물을 뭘 해야 되지 또 어떤 이벤트를 해야 되지 이게 조금 저는 아 스트레스를 받는 네 좀 있거든요 어 지민님께서 저는 잔소리하기 전에 미리 용돈을 주고 잔소리를 합니다 효과 있어요 조용히 잘 듣더라고요 이건 맞죠 이건 맞죠 용돈을 주면서 용돈이 나가면서 동시에 잔소리가 시작되는 거죠 맞아요 이렇게 하면 단가가 맞습니다 대륙 단가가 맞아요 그리고 대부분 다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용돈을 받는 뭐 친척 나이가 어린 친구들은 대부분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저는 5만원이면 30분까지 들을 의향이 있습니다 아 5만원 네 5만원이면 충분히 10만원이면요 10만원이면 저는 술 한잔까지 하면서도 들을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술을 따라드리고 아 이거 혹시 명절이어서 할인 같은 거 들어간 건가요 들어갔습니다 아 네 원래 더 했어야 되는데 약간 가족 할인도 있고요 손재해님이 이번엔 미리 말을 하면 어떨까요 제가 결혼을 해야 할 텐데 언제 할까요 이렇게요 근데 사실 이거는 거의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느낌이라서 이건 꺼내는 순간 바로 30분 이야기거든요 기본 30분이죠 부모님들이 친척들한테 할 때가 있어요 적은 역시 가까이 있었네요 이건 익명 요청이에요 저희 대표님은 무조건 아들 낳아야 한다면 밥 먹을 때마다 할 말 없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스트레스 받아요 이거는 이거는 사실은 요즘에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불편할 수 있는 시대 아주 많이 불편하죠 성별은 사실 상관이 없어요 맞습니다 성별은 상관이 없고 요즘에는 아이를 낳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쉬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요 불편합니다 이건 아주 불편해요 되도록이면 근데 이게 대표님이라서 밥을 같이 안 먹을 수도 없고 그죠 이럴 때는 저는 이런 상황이면 제가 좋아하는 걸 상상해요 뭐라 할까요 저는 옷을 좋아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잔소리하면 계속 옷 생각만 해요 제가 장바구니에 담아놓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만 생각해요 전혀 1도 듣지 않는 1177님께서는 결혼 이야기 꺼낼 때 결혼 선물로 냉장고 해주시는 거죠 라고 하면 넘어간대요 아 이거 너무 좋은 위트있는 멘트인 것 같아요 이거 맞아 친척분들이 얘기할 때 네네네네 뭘 해주시려고 이렇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아우 우리 누구 누구 뭐 작은아버지 아우 저 진짜 이렇게 저 걱정해주시는 거 보니까 제가 결혼하면 아 축의금 한 2천만원 정도 내시는 거 아니에요 진짜 저런 자식같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우 아 저 전세 구해 주시려고 그러나 막 이러면서 계속 부담을 부담을 계속 들여야 돼요 푸쉬를 계속 넣어야 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이 노래는 하빈씨와 봉디를 위한 노래예요 네 하빈씨께서 언급하셨던 비슷한 과 우리 같은 과 사실 비밀이긴 한데 하빈씨도 제가 이 비밀을 얘기하는 거는 비밀로 해주셔야 돼요 아 이건 진짜 비밀로 하겠습니다 우리 같은 과가 굉장히 달콤한 구석이 있잖아요 아 진짜로 진짜 아예 달콤해 네 노래 들을게요 우리 같은 과를 위한 노래예요 에이트 그 입술을 막아본다 노래 듣고 왔고요 계속해서 코미디언 송하빈씨와 비공감 댓글 사연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하빈씨가 읽어주세요 8006 사연입니다 사무실 앞에 줄 서서 먹는 김치찌개집이 있습니다 사장님이 이 집에 입맛이 꽂혀서 일주일에 3번을 여기만 고집합니다 제가 제일 막내라 제일 제가 매일 업무 시간에 30분씩 줄을 서는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제는 돼지고기 돼지고기 김치찌개가 물립니다 매일 똑같은 음식만 고집하는 사장님 너무한 거 아닌가요? 전 이제 통돼지 김치찌개가 싫어요 이 연사 외치고 싶습니다 이야 이 사연에 힘든 점이 두 가지가 있네요 첫 번째는 업무 시간에 30분씩 줄을 서야 한다는 이게 진짜 큰데요 30분은 네 두 번째는 일주일에 3번씩 같은 음식을 먹는다 와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사장님이 또 그러는 경우면 정말 거절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건 당연히 사주는 거겠죠 당연히 아 근데 지금 80066님 사연만 봐서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M빵인가요? 네 M분의 1 할 것 같은데요 이사장님은 왠지 이거는 너무 속상할 것 같은데요 아 회사 카드로 다행히 사먹는 게 맞대요 근데 밥 먹을 때는 조금 뭐라고 해야 돼요? 자유 시간 자유 시간 같은 거잖아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회사에서 근데 이럴 때만큼은 좀 각자 흩어졌다가 모여야지 좀 업무 효율도 높아지고 그러지 않을까요? 제 친구 말로는 사장님이 이것도 다 팀이다 우리는 팀워크가 좋아야 되기 때문에 가족같은 같이 해야 된다 근데 남자들 저만 공감하나요? 저는 근데 일주일에 3번 먹어도 되거든요 저는 꽂히면 계속 먹는 스타일입니다 아 사장님 같은 스타일? 저희는 제가 제가 망원동을 거주하는데 망원동에 진짜 돈가스 진짜 맛집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일주일에 3번 갑니다 아 그래요? 진짜 너무 맛있어서 와 근데 제가 지금 얘기 듣는데 우리 하빈씨는 정말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네요 어떤 거죠? 일주일에 3번 같은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도 그렇고 매력이 정말 철철 넘치네요 저는 진짜 제 요리 꽂힐 때 김치찌개를 일주일에 3번 한 적이 있거든요 참치 꽁치 돼지고기를 했는데 저는 그냥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 그게 불편하지 않다? 네 저는 이 맛이 예민하지가 않아요 같은 메뉴를 3번 먹는 사람이 불편할 수 있잖아요 아 그럼 그럴 수 있죠 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떤가요? 똑같은 메뉴 3번 네 권하나요? 근데 이게 그럼 한 달에 12번을 먹는 건가요? 네 한 달에 12번 그러니까 주말을 금토위를 쉰다고 치면 생각을 해보세요 월수금을 계속 김치찌개에 먹는 거죠? 혹은 월하수 아 이건 좀 힘들긴 하네요 그렇죠 12번 이건 고분이겠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하빈씨는 우선 사장님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안 됩니다 이사님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사장님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8728님이 저희 팀장님께서 제육에 꽂혀서 6개월 동안 제육만 먹었는데 그러다 너무 못 참겠어서 하루는 다른 거 먹었는데 와 진짜 엄청 갈굼당했어요 그냥 드세요 퇴근하고 맛있는 거 사 드세요 이것도 맞는 말이네요 아 근데 이거 100% 팀장님께서 남성분이십니다 그죠 제육은 제육은 무조건 남성분이에요 원래 제육에 세트 메뉴처럼 시켜야 되는 거 있잖아요 뭐죠? 김치찌개 계란말이 저는 그거 먼저 두 공기 무조건 먹습니다 저도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제육에 집착할까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진짜로 하긴 제육을 누가 개발했는지 모르겠지만 제육 먹고 남은 국물에 또 비벼서 한 공기 먹으면 벌써 흥분됩니다 근데 필수로 계란말이랑 매콤한 거를 또 계란말에 잡아줘야 되거든요 이은미님이 전 20대 초반 다녔던 회사에서 월 결제해서 먹는 곳이 있었는데요 거긴 꼭 조기가 함께 나오는 조기 백반이었어요 지금 39살인데 아직까지 조기 보기도 싫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백반집 아 이건 조금 룰 어기신 거긴 하거든요 조기 매일 나오는 거는 맞아 그리고 월 결제해서 먹는 곳이 있다면 여기만 가야 되거든요 웬만하면 맞아요 안 그러면 내가 내 사비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이럴 때는 조금 반찬을 센스 있게 돌아가면서 나오면 로테이션이 돌면 좋을 텐데 네 뮈하늘님은 우리 부장님은 매일 다른 맛집으로 데리고 가시는데 부장님 사랑합니다 라고 아 이거 부장님 진짜 이거 찐 노력하시는 거잖아요 아 그리고 매일 알아보시는 거잖아요 하늘님은 또 이렇게 번호가 아니라 본명으로 사연을 아 맞네요 유하늘님 잘한다 인정합니다 저 배웠습니다 아 나 알아줘 아 이런 거 필요 이런 거는 제가 쓸 때 익명으로 보내면 안 돼요 번호나 이렇게 본명으로 유하늘님 어느 회사에 다니신지는 모르겠지만 부장님 사랑한답니다 아 이민희님이 그래도 김치찌개는 덜 질리는 음식이에요 그래도 감사한 마음으로 드세요 언젠가 그 입맛 바뀌는 날 오겠죠 라고 보내주셨네요 이게 가장 뭔가 슬퍼 뭔가 긍정적으로 무언가를 찾아야 된다는 거 있잖아요 그게 좀 마음이 아프긴 해요 자기합리화를 해버리셨네요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할게요 읽어주세요 성소라님 사연입니다 결혼 2년 차입니다 추석 때 시부모님 친정 부모님한테 선물을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남편과 요즘 의견을 모으고 있어요 양쪽 부모님 모두 요즘 대세인 현금을 조금이라도 드리자고 했더니 남편은 안된다 현금은 표시가 안나서 그리고 현금은 흔적 없이 사라지니 표시나는 선물을 하자 이럽니다 그래도 양쪽 부모님이 선호하는 현금을 드려야 하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하빈씨 이제 결혼 앞두고 계시니까 맞습니다 결혼 앞두고 이제 마지막 명절입니다 찾아뵐 거 아니에요 찾아뵐게요 그럼 선물을 드리시나요 아니면은 현금을 드리시나요 그 합의를 받나요 예비 신부님이 아 이거 저희 부모님이랑 여자친구 부모님 들으시면 좀 그런데 서프라이즈였는데 이번에는 현금을 조금 준비를 했었거든요 아 그게 나은 선물이다 저희는 이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도 표시가 안 나긴요 현금이 제일 표시나요 그렇군요 성소라님 남편분 진짜로 현금이 최고의 표시에요 과일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우리가 추노 드라마에 보면 이마에 이렇게 각인이 찍혀 있잖아요 거의 그 정도의 표시에요 현금이 참고하겠습니다 아 이게 확실하군요 이게 확실하군요 서로 의상하거나 그런 건 아예 없죠 어떤 의요 어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현금이요 네 오히려 선물을 드리면 부모님들이 아 이 친구 고민을 좀 덜 하는데 현금이 최고에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돈 나갈 때가 많아요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이렇게 때 되면 용돈 드리고 이런 게 굉장히 귀하거든요 그죠 그죠 그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건 그런 선물들이에요 네 그런 선물들 그리고 어르신들 만나잖아요 그럼 용돈 주는 걸 얼마나 자랑하는데요 우리 뭐 누가 와서 이렇게 해줬다 그러면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아들이 준 게 아니라 고양이가 준 용돈이라고 확실히 말씀하셔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광고 듣고 와서요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광고 듣고 왔고요 하빈 씨와도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 어떠셨나요 또 너무 아쉽네요 아 또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좀 놀고 싶은데 저희 끝나고 카페에 갈까요 아 수다나 떨까요 저희 네 하빈 씨는 추석 연휴에 예비 장인 장모님 잘 찾아뵙고요 다음 주 목요일에는 송하빈 씨와 또 역시나 비공감 댓글 함께 하도록 할게요 제작진이 다음 주에는 꼭 봉디에게 어떤 일침을 알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아 일침 제가 지금 내공이 많이 부족하네요 뭔가 지금 아니요 오늘 괜찮았어요 괜찮았나요 더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하빈 씨와는 추석 연휴 지나고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끝곡으로는 마빈 게이 왓츠 고잉 온 듣고요 저는 내일 목요일에도 보는 라디오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괜찮은 하루가 될 겁니다 이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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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